내 품으로 들어와 김오수, 김건부 사랑해 디코? 아니 디코는 빡섰지 제가 은퇴할 때 애들하고 약속했어요 은퇴해서 방송할 때 애들한테 질적이지 않기로 사실 비즈니스에요 유하 어? 어? 어떡해 공부 고마워 공부야 방송할 때 애들한테 질적이지 않기로 아유 이 쌍.. 내가 그렇게 잘해줬것만 근데 너 커드가 저렇게 했어도 탐한이야 국재남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도구도 후보놈인 나랑 나와 정보 김민규에게도 허수는 친한 척이라도 해준다. 동안은 없다. 애들이 내가 방송 중인 거 알아서 쑥 써서 그래. 애들이 방송을 안 해. 그래 X더라. 아 근데 여러분 게임 지고 있어서 예민해서 그래. 애들 아직 프로잖아. 애들 사실 절 누구보다 좋아해요. 제가 은퇴한다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던 애가. 정보 기쁨의 눈물이었다. 아 여러분들 저희의 그런. 너그. 이제 미운선님 동역할 때 오로써 2대의 방이라는 문의. 어때 아 얘 싸움 받아주잖아 어때. 대답해줘 X라. 성나간절하대님 벌풍선 5개 감사합니다. 잘 좀 해봐요. 아 왠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될 거 같냐. 제시시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. 띱. 오케이. 내가 지금 도전해. 아 너무 잘 안 하세요. 진짜 잘 안 하세요. 그렇지. 내 배송비는 어iyee가 가기 때문에. 생선 안내. 저게 많이 안 하시던 애. 내 배송비는 어이없네. 테스트. 다른 배송비는 어이없네. 뭐. 대답해줘. Anyway. 랍. 내 배송비는 또 다른 배송비는 어이없네. 하나에 가. 진짜 잘 안 하시네. 야 배송비는 뭐 좋은 거 같네. 범부야 이리 와 주택복권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저 친구호소입니다 어때 범부야 어땠어 아니 넌 솔틸 따고 따였는데 당연히 나이스겠죠 이 상황이 아 김범부 나 어땠냐고 한 번만 칭찬해줘 아 3200 와 썸네일 들려 뽑았다 칭찬 받으려고 너무 질척거리는데 아이유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너 차단한거 아니지 이거야 난 난 치잖아 이 정도면 차단인거 같은데 동작하기는 해라 야 이거야 이거야 도망가 바로 내가 먹었어 바로 내가 먹었어 도망가 바로 내가 먹었어 도망가 무명신청자님 별풍선 33개 나 이 형 건보가 찍어서 이건 합법이야 건보가 먼저 성을 죽었어 바로스티 어땠어 나 칭찬이 고파 나 아직 현역인가봐 너희들의 칭찬이 그리워 에휴 아 이씨 도망가 은행 예 예 예 예 예 예 아직 변이 답없다 고장난 통신병님 에드걸룬 5개 감사합니다 와 어 이게 잘한다 진짜 닮아서 그런지 그라가스는 잘하십니다 김건부야 넌 내가 지켜 김건부야 넌 내가 지킨다 김건부 넌 그냥 형만 형 뒤에만 있어 김건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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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 김건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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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, 게임 볼 줄 아네 뭘 진짜 안 친해요 쟤는 이러면서 제 방송 보면서 낄낄대고 있을 거라고 아마도 어? 아까 남은 김치 아 이런 걸 보내지 말라니까 또 이거 건무야 아 나 나오면 이거 질척이면 안 된다고 이러면 내가 자꾸 질척이게 되잖아 아 짜식들 이런 거 보내지 말라니까 빵은호님 에드걸룬 5개 감사합니다 지지씨 어떻게 됐나요?